당신 얼굴 오랜만에 상기되어 있다? 오랜만에 요리 솜씨 발휘하려니까 떨려요. 당신이 만든 음식은 뭐든지 맛있어. 당신이 간 좀 봐줄래요? 어우 맛있다. 최고야. 정말요? 자 많이 먹어. 네. 엄마도 드세요. 엄마라는 소리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다. 엄마란 말을 계속 들었다가 나는 게 당신 눈물이 이 식탁에 차고 넘치겠어.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. 야 뭐해 빨리 엄마라고 해. 부회장님 못 빠지겠다. 엄마. 찌개 더 주세요. 그래. 알았어. 먹고 또 먹어. 이나도 줄까? 네 저도 주세요. 저도 주세요. 알았어. 한별아 한별이 많이 줄게. 잠깐만. 여보 난 됐어. 난 안 먹어도 돼. 한별이 오늘 재밌었어? 어. 신났어. 한별이 졸린가 봐. 한별이 엄마한테 업힐까? 엄마 나 다 커서 무거워.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? 엄마야. 자. 무거울 텐데. 짜자 짜. 무겁지? 아니 엄청 가벼운데. 아 조심해 내가 업을까? 한별이 괜찮겠어? 엄마가 없는 게 더 좋아. 거봐. 섭섭해 하지마 인하 씨. 어. 내가 해수를 업을게. 그러면 삼촌이 한별이를 자동으로 업는 게 되는 거잖아. 그치? 괜찮지? 한별이랑 엄마 엄청 무거운 거 삼촌이 모르나 보다 그치? 자. 보자. 진짜? 어. 업혀. 너 몰라. 진짜 한다. 진짜 한다. 학부모서를 좋아지 Snap 해주자. 자. binds다 금지둔 남겨는 그다음. 하하하하